올해도 어김없이 봄기온이 시작되자마자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. 매년 이맘때면 해마다 대풀이 되고 있는 산불, 과연 대책은 없는 걸까요? 9일 오후 경북 봉화를 시작으로 포항, 울산 등 주말 내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 2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진 산불이 집중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. 산림청은 3월 상순으로는 최고 기온을 보인 이날 농민들이 한꺼번에 영농 준비에 나서면서 논밭두렁을 태운 것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.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1,70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돼 봄철의 맑고 건조한 날씨는 산불을 부채질합니다. 특히 습도가 60%를 넘을 땐 불이 나도 쉽게 번지지 않지만 30% 아래로 내려가 건조해질 경우 사람이 끄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히 타들어갑니다. 이에 따라 해마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신경을 권두세우고 있습니다. 영상편집 및 진화에 신경을 권고 känna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